곰팡스러운가 봐 강한 자신감 밀고 나가보겠습니다 생체나이 관련 검사하셨는데 과연 생체나이가 몇 살이 나오셨을지 많이 궁금하셨죠? 뭐 결과가 나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기대하고 기대됩니다 오셨는데 최승경님의 생체나이는 여기서 생체나이란 신체나이, 대사나이, 호르몬나이, 장기나이 등을 종합한 몸 전체의 노화연령을 말한다 과연 최승경의 생체나이는? 최승경님의 생체나이는 51세로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 현재 나이인 43세에 비해서 8살 더 많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51세요? 네 왜요? 음 여러가지 피가 바뀌었나요? 저희도 이제 겉으로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지만 사실은 속에서는 노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와이프가 되게 있었어요 아마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생체나이가 많게 나온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요인 중에 하나는 신체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최승경님의 신체나이는 47세로 현재 나이인 43세에 비해서 4살 더 많게 나오셨는데요 그 이유가 보시면 체지방량이 좀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복부 비만율이 남성분들은 0.90까지가 표준치인데 표준치를 넘어선 0.94 체지방률 퍼센트도 20%까지인데 26%로 많이 오가됐네요 네 좀 이제 제일 주된 원인은 체지방률이 많은 과체중 비만으로 체크가 되셨어요 결론은 복부 지방을 많이 줄이면 좀 더 좋아질 수 있었는데 그죠? 네 탤런트 최승경 실제나이 43세 생체나이 51세 신체나이 47세 체지방량 조절이 시급하다 최승경 규정속도 위반 장 carr 최승경 규정속도 위반